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포스코디엑스, LNF가 잇따라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HLB는 코스닥시 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주가 역시 연초 5만 원대였지만 계단을 밟고 올라서듯이 이번 주는 8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연일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8만 원을 터치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52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간암치료진 리보세나림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5월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신약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월 코스닥 순매수 1위를 HLB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월보다 22일 기준까지 순매수 규모가 약 6배 이상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약 모멘텀과 외국인의 순매수 집중으로 인해서 HLB가 최근 계속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예고한 HLB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매수 기회일지 매도 기회일지 허희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좀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오히려 지금 HLB의 월봉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05년의 고점 그리고 또 2019년의 정고점인 7만 원을 강한 거래량을 통해서 동반을 했습니다. 역시 주가가 레벨업하는 관계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등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히려 7만 원 초반까지, 즉 돌파 시작점까지 한번 가격 조정을 주면 7만 원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다시 또 진입할 수 있는 타점도 노려볼 만합니다. 네, HLB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LIG 넥스원입니다. 잇단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LIG 넥스원 주가는 2월 들어서 단 이 거래일을 빼고 모든 거래일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상승 행진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역시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LIG 넥스원에 대한 대표님의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바위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역시 실적은 항상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LIG 넥스원은 LIG 그룹 계열의 종합 방산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한 해외 모멘텀으로 실적 자신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살펴봐도 작년 15.5% 차지했던 해외 미출 비중이 올해 약 30%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석이 된다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전년 대비 28.4% 그리고 25.4%까지 증가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역시 긍정적인데요. 15년 정고점인 13만 원을 이번 주 역시 또 강한 거래량을 통반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 12만 원부터 13만 원 즉 돌파 시작점은 저항이 아닌 지지 영역이기 때문에 역시 또 신규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통해 추가 상승 여력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LIG 넥스원 뿐만 아니라 방산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또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에 날개를 단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대표님의 탑픽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역시 전통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로템도 우리가 관심을 또 다시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 통과로 인해서 좀 이슈를 더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산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세상으로 작년 7월에 이탈한 즉 3만 4천 원부터 3만 5천 원까지의 1차 반등 시세가 이번 주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탈했었던 상승 추세를 다시 재전환하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 반등 시세는 완료가 됐고 다음 수렴 단계를 통해서 더 큰 파동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데 가격 기준으로 3만 3천 원부터 3만 2천 원까지의 다시 한번 지지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 온다면 중장기 기준으로는 다시 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탑픽까지 전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만년 저평가 종목으로 불렸던 삼성생명이 확 달라졌습니다. 2월 들어서만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연저점을 기록하면서 흘러내렸던 주가가 이렇게 반전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저 PBR 효과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정부의 정책 모멘텀인데 역시 벨루어 프로젝트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코스피 2500에서 2650성까지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금융 섹터는 한 번 26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변동성도 열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리와 동행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도 우리가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중장기로는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나 단기 기준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변동성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생명의 주주 환원 기대감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생명 지금 올라타도 될지 허인암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좀 조심스럽게 쇠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또 차익실험 매물 후에 다시 접근해도 늦지 않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중장기적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코스피가 PBR 1배 수준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낙폭 과대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오히려 현재까지의 상승을 오버슈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기준으로는 신규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8만 5천 원까지의 이런 가격 조정 즉 눌림목 찬스를 주면 중장기 관점으로 다시 한 번 외국인과 기간의 수급이 다시 강하게 들어올 때 이때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 전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인성정보입니다. 이번 주 인성정보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 움직임이 거세진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교육은 물론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크게 요동쳤죠. 네 말씀하신 이슈대로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 이직케어 등등 관련주들이 이번 주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역시 이 중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인성정보인데요. 자체적으로 실적도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약 3,700억 원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이런 부분들은 신사업이 실적으로 숫자로 표현되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동기간 8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이번 주 의대 증원 반발 이슈에 최근 3,500원부터 6,000원까지 급등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 카드로 비대면 진료를 꺼내들면서 인성정보로 투심이 쏠렸습니다. 실적까지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인성정보 지금은 매수 적기일까요? 매도 적기일까요? 허 대표님의 투자에게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셀을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원격 의료 관련주들의 이번 주의 추세의 흐름을 보면 봄들이 모두 연속성이 없고 끊겨 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데 이는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테마성의 흐름일 때 보통 이런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등 이런 정부 정책 모멘텀은 있지만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런 의대 증언 이슈는 실체가 없는 테마성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쫓아서 매매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허희남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